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수와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몇 주 전에 금료 성령 집회 때 한 특송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 아이들을 만나 주세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물으셨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하나님께 드린 말씀 이 아이들을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 주세요. 아무나 꽤 많은 가정들이 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주님을 알지만 그러나 자녀 세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부모님은 신실한데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원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사기라는 암흑 시절에 정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죠. 그렇게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그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두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첫 번째 요엘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아비아 둘째 이름인데요. 아비아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들의 삶을 보면 아버지를 담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사사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불이한 판결을 했던 이들임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빌미로 삼게 되죠. 히스기아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제외하고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이라고 꼽을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문하세는 또한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한 아버지 밑에 또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또한 아담의 우선을 보면 가인의 우선이 있고 셋의 우선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육대손은 라멕입니다. 칼과 무력을 의지했던 그래서 복수를 행했던 사람이 라멕이에요. 반면에 이 셋의 육대손은 애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육대손 바로 애녹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후손들이 나올 수 있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히스기아나 사무엘의 경우에 왕과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너무 분주한 나머지 신앙 계승하는 일에 힘쓰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오늘 우리 가정의 넷째 주의를 맞이하는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도 어떤 가정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겁니다. 추리구파여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그리고 너에게 안식이 있을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약속이 있어도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주죠.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다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놓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가?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읽어보니까 그 원인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그 약속을 정말 믿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리라는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하신 분들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해야 될 순정을 하겠습니다. 순정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 믿음과 순정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순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면 반드시 순정의 어떤 행위와 어떤 열매들이 있었을 텐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정하지 않은 것이고요. 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약속이 자선들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냐 듣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순정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고 말씀하죠. 또한 고림도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 바올이 이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있음을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나무 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나는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지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심고 뿌리고 물을 주는 수고와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올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서 자녀를 두고 하나님과 부모와 교회가 합력하여서 협력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면 부담을 갖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나?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인도할 훈련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 지시도 잘 모릅니다. 신학적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제가 1부부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좀 된 것 같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겸손하셔서 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난 너무 부족해. 내가 뭘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라고 하면 부담스러운데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하면 그건 좀 해볼만 하죠. 하나님의 이야기 또한 여러분들이 경험한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을 그냥 아이들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예를 좀 들어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호수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평소에는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수대가 되면 그 당시에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손으로 그 물을 잠시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도록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호수하에게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열두 개, 즉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가래 세워라. 그리고 후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뭘 알려주냐?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당신들은 칠드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 다음이 23절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홍해 얘기가 나옵니다. 홍해는 40년 전에 출애급 1세대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1세대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예요. 근데 2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급 2세대가 있어요. 2세대가 지금 요단강을 건넌 거죠. 그래서 지금 요사는 뭐라고 하냐면 1세대에 하나님 경험했던 이야기와 2세대에 요단강을 건넌 그 이야기를 합쳐서 3세대 아직 홍해도 몰라 요단강도 몰라 그러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려주라. 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게 하다라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듣다 깨닫다 배우다 믿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경험으로 알다. 즉 이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면 아이들이 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3세대도 마치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알게 하다는 의미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이 나와있고 24절에 보면 알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목적을 얘기해요. 왜 이것을 알게 하느냐? 24절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도록 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세대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 세대들도 그 다음 자녀 세대들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신이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인 줄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이들은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누군가가 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홍해 이야기와 요단강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테렌스 차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순간 믿음의 계승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 저자가 누구냐면 미국에서도 유명한 교회예요.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패러미터 철치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장로님이 쓰신 글이에요. 이분은요. 교회에서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기업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영적 리더십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내하고 어느 날 여행을 가다가 대화를 하던 중에 자녀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내를 통해서 주신 것 같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야 너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영적 영향력도 발휘하고 사회에 가서도 그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힘쓰지 않느냐 자기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해준 것이 없구나 나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만난 이야기부터 해서 하나님의 간정이 참 많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정작 내가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여행을 하다가 아내와 대화를 통해서 알게 돼요. 아 안되겠다. 시간이 많지 않다. 아이들이 아직 우리 가정에 있을 때 둥지에 있을 때 내 영향력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믿음을 개선시켜줘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7단계로 정리를 했어요. 7단계에서 1단계와 2단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는 뭐냐면 당신의 영적인 유산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 보니까 3세대, 2세대 믿음의 귀한 사진들을 올려주셨어요. 너무나 귀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유산이 무엇이냐 그것이 크든 작든 아 부모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으셨었구나 혹은 내가 1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 세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과정들 그것도 영적 유산이에요. 얼마나 그 가운데 눈물 흘리며 수고했던 그 과정들을 기록해서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찾아보면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유산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신의 그냥 인생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야기 들려주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7단계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2단계만 제대로 해도요. 아이들이 말씀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많이 반응하고 바뀌게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 적어두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다 모여서 저와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를 정말 솔직하게 담백하게 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아빠가 그런 짓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입이 떡 벌어지고 그게 무슨 짓이었는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 자리가 좀 더 안정된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제가 아이들이 와 아빠 어떻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아빠가 죄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빠가 너희들이 보기에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아빠 좀 많이 변했네요. 그런 얘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변한 다음에 태어나길 다행이네요.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고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부모님 이야기 잘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릴 적 또 어떻게 자랐는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여러분 들려주셨습니까? 일부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아마 많이 나누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하나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때 정말 귀를 기울이면서 너무나 즐겁게 듣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호수아가 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고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그렇게 배웠어요. 본인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거를 다시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전투 기억나십니까? 요호수아는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를 할 때 그때 이기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겁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요호수아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죠. 아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힘 쓴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많은 군대와 아무리 내 능력이 출중해도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요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이 본질을 간파하게 된 것이죠. 정말 전투와 같은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나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것을 요호수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사건을 기록하게 하시죠. 초래국기 17장 1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 사건을 이 날의 승리를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요호수아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듣게 해라. 요호수아는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로 하여금 전세대 부모 세대의 그 승리의 기록을 실패의 기록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기록해서 들려주어라. 왜 실패했는지 왜 넘어졌는지 또한 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듣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은 언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겠다. 이 아말렉은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죄를 상징하죠. 우리를 괴롭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년 성경 집회도 이걸 다룰 텐데. 그런데 그거를 결국에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적어둬라. 내가 정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우수아는 그날의 승리를 기록하고 후세대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음 세대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 5월 4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살던 지역이 켄사스라고 했는데 거기는 토네이도가 4월달 5월달 중에 토네이도가 옵니다. 실제로 오기도 하고 경고만 울리다 끝나기도 합니다. 한국은 토네이도가 없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주의 마음을 기억나십니까? 도로시가 켄사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도로시가 토네이도에 의해서 어떻게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벌어지는 일인데요. 소설이긴 하지만 켄사스에 있는 토네이도를 기반으로 지어진 소설이에요. 정말 2018년 5월 4일에 저희가 살던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가 울렸습니다. 밤이었어요.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칩니다. 보통 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비만 왔으면 아 이건 아니겠다 싶은데 여러분 토네이도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유리창을 타닥타닥 치면서 유리창이 깨질 듯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래도 정말 토네이도 오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예전과 경고가 달라요. 당장 대핏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지하실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걸 못 듣고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다 밑으로 이제 내려간 겁니다. 지하실로. 저도 이제 뒤늦게 내려갔어요. 보니까 상황이 좀 심각해요.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는 그래도 나름 이제 몇 년이 살아서 그런지 그래도 이제 좀 커서 그런지 뭐 이렇다 또 말겠지 하고 약간 평온한 마음이 좀 있었고요. 막내는 당시에 다섯 살이었습니다. 막내는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토네이도에서 건져주세요. 30분이 딱 지나가니까요.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세차게 물던 바람이 들리질 않아요. 지나간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 20분 떨어진 지역에 일부 피해가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다행히 그 온 지역이 괜찮게 지나갔습니다. 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막내가 가장 은혜를 받고 잃을 수 없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를 토네이도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가정에서 저희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또 주중에도 몇 번씩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런 작은 일들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막내가 듣더니 아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눠야 될 텐데 자기가 자녀를 낳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무슨 얘기를 해줄 건지 벌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어디서 이런 애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너 무슨 얘기를 해줄 건데 어 토네이도의 소리를 구해주신 하나님 이야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거야. 너무 순박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게 그냥 지나간 거지 뭐 태풍 그냥 뭐 지나간 거지 뭐 우리가 뭐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건가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어떤 일이든 그냥 일어나는 것은 없다.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주에도 여러 장례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분이 오늘은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고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우린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남겨두었다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었고 또 교수님이었으니까 어릴 적부터 철저한 성경으로 훈련 받았겠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 있었겠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있으셨겠지만 굉장히 바쁘셔서 그런 시간은 갖지 못했고요. 다만 절기 때나 또 신년 때나 중요한 기념일 때마다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마다 성경 이야기 또한 하나님 이야기 또 목회하면서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요. 어렸을 때 들었던 참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저에게 믿음이 큰 영향력이 미쳤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수화감리교회라는 곳에서 단임 전도사로 살가시던 때였습니다. 1970년이었어요. 그 시골교회에 박리원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동네 인근 동네에서도 불신자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성품이요. 참 고결하시고 인자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시고 어린 전도사를 대할 때에도 절대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대하해 주셨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정하면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 또한 목회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셨던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분을 보면 삶이 너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삶을 사시는 것일까. 그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아마 1970년보다 훨씬 전의 일이었겠죠. 그분이 젊었을 때의 일이니까요. 이분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세 가지에 빠졌는데 하나는 술이고요. 두 번째는 여자, 세 번째는 노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젊은 시절, 이 마흔 살까지 계속 이 세 가지에 빠져 산 겁니다. 방탕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허리에 병이 생겼고 그것이 번지고 심각해지면서 결국 이분이 죽게 돼요. 부잔데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부자라서 그랬는지 그 당시에 5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5일장. 꽤 긴 시간이죠. 여러분, 이분이 4일 차 되는 나이에 다시 깨어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신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죽었는데 어느 길을 쭉 가더랍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죽은 그 사람도 거기 서 있어요. 아, 내가 죽었구나. 바로 알았댑니다. 그런데 그 줄 맨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어떤 존재가 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점검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줄 서다가 자기 자리가 되었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박리원, 박리원. 이상하네. 이름이 없네. 아무래도 당신은 잘못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은 왔던 길로 돌아가시오. 그래가지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와서 깨어보니까 4일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몇 일장이라고 했죠? 5일장. 그런데 3일장을 했으면 3일장을 했으면 땅 속에서 그렇게 되셨겠죠. 그런데 5일장을 했기 때문에 4일만에 깨어났어요. 장례식이 난리가 났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깨어나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복음. 젊은 시절에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곧장 15일이 떨어져 있던 귀해로 달려갑니다. 남양교회라는 것이었는데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3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필주라는 목사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이분이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아, 젊은 시절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방탄하게 살다가 죽을 뻔하였는데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두 번째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남은 나이상 삶을 절대 허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겠다. 이분이 그 이후로 완전 180도 바뀐 삶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수화감리교회도 개척해서 그 교회를 남은 평생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거예요. 나중에 장로 직분들 받으셨고 그렇게 섬기게 됐죠. 이분을 가까이 모시고 또 함께 통역을 하면서 우리 아버님 참 전조사 시절에 서로서로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 장로님의 삶과 그분의 고백과 그분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저에게도 들려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들이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나사로가 일어났잖아요. 야, 이 나사로가 일어난 게 거짓이 아니구나. 물론 여러분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것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것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죠. 항상 일어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그 당시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었던 사건이 된 거예요. 이 박유한 장로님의 손주가 누구시냐면 우리 교회가 속한 중앙연회에 감동을 지내신 이천중앙교회 박영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손주예요. 장로님을 따라 그 손주에게까지 믿음이 계속 흘러가고 그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바로 이유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아마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저나 저희 가정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거나 병든 사람이 낳았다거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들려줄 위대한 이야기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들이 들어도 별로 감동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홍해와 요단강을 두 가지를 다 언급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왜 홍해를 같이 언급하십니까? 요단강은 홍해에 비하면 참 사수해 보이고 별거 아닌 역사입니다. 홍해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대단한 역사죠. 바다가 갈라지고 누가 봐도 와 할 만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도 내가 행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요단강 건넌 사건도 내가 행한 거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삶은요. 다 요단강 건넌 것 같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내가 행한 거다. 그것도 내가 개입한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작은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 역사들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라고 하나님은 이 홍해와 요단강을 함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단강과 같은 일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누군가에게는요. 홍해와 같은 사건입니다.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남편이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데 어떤 분이 보면 남편이 교회에 나온 게 대단한 일인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는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인 거예요. 남편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수년간, 수십 년간 기도했던 열매라는 것이죠. 나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에 나오시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기적 같지 않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기적입니다. 자녀가 안 나와서, 자녀가 주님을 몰라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별로 사소해서 별로 이야기로 들려줄 만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홍해와 같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오리의 고려논서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해 사건이 다른 게 아니라 세례받은 것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밑으로 지나가면서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즉, 홍해를 건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고 세례를 받았다면 누구나 다 사실은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세례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뭐한 거예요? 홍해 건넌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악한 죄인이라서 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 그거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한 역사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요 홍해가 갈라진 일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죠.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아빠와 어린 딸이 같은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너무나 복된 날이죠.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았는데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청년 시절에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유학을 갔다가 호주에서 그때 예수님을 처음 알았댑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열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다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거장의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다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딸을 낳게 됐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 이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딸도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도 그냥 드는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아이에게도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나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아마 믿지 않는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친구들에게도 제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고 아빠와 딸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거면 뭐 한 거라고요? 함께 홍해를 건넌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어린 딸이 큰 다음에 그 아빠의 간증 아빠의 그 이야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와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어릴 적부터 태어나자마자 나를 보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그 찬양처럼 아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그 딸이 크면서 그 영상을 보고 메시지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도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나도 그 예수님 따를게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이야기 하나님 만난 이야기 여러분들이 자라난 이야기 아이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다음 세대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하려고 하면 늦을 수도 있어요. 바로 지금 지금 오늘 또한 지난주에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홍해오와 요단강을 가르쳐주시던 하나님께서 3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 후에 찬양을 부를 텐데 찬송가예요. 저는 가정에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송가를 부모님과 함께 부르곤 했습니다. 사철에 번파람 불어있고라는 찬양인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마워라 임만웨 임만웨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어릴 적부터 불렀던 그 찬양의 그 고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봐요.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에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만 섬기는 우리 부부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돈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나와 우리 아내와 우리 가정과 부모님 온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부모로서 또한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들려줘야 될 하나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감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또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온 세대가 함께 구원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쪽은 믿지만 아버지 다른쪽은 믿지 않거나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 가정이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을 불성여겨 주시고 아버지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내가 만난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여 주시고 외워 들릴 때에 듣는 자에게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 섬기는 귀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성여겨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그 신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부흥의 넷째 주일 예배에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왕이시며 우리의 전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했던 우리의 삶들을 또한 우리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죄를 주 예수 그리스의 보율로 전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들과 자자손손 대대로 전대 이르기까지 예수님만 섬기는 가문과 가정이 되는 놀라운 약속의 은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모를 향한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이야기들을 자선들에게 하나하나씩 들려줄 때 듣는 자가 살아나고 또한 마른 뼈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를 또한 보내드린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가정 주여 있습니까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함께해 주시고 죽음이 다가 아니라 천국과 부활이 있음을 그 산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 주께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곳으로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11조 또한 성교헌금 건축헌금 또한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받아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한 가정 한 가정 저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염리하지 아니하고 또한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것마다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 나만이 아니라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 있는 곳곳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란 회복의 역사가 이뤄지는 귀한 성교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가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억눌렸던 자들을 풀어주시는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땅끝마다 또한 곳곳마다 전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간 우리 성교사님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성교의 새 역사가 또한 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합력하여서 우리도 기도로 또한 물질로 성교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수 있었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성가 1절과 3절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에 목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성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인마 누예 예수 반성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인마 누예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오십구가 한상에 둘러서 고마워라 인마 누예 예수 반성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인마 누예 고마워라 인마 누예 예수 반성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인마 누예 고마워라 인마 누예 고마워라 인마 누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우리 온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그 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던 교통케 하심이 인만우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저들의 삶과 일터와 모든 후손들 가운데 이제부터 이 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